홍콩에서 버스 2대와 트럭 1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중국과 한국 관광객 총 5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7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홍콩섬 남부 선수이완 지역의 오션파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지 관광객 36명을 태운 버스와 한국 관광객 17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탈길에서 정면 충돌했고 뒤따르던 트럭이 재차 두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두 대의 사고 버스 앞부분은 크게 파손돼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대원은 현장에 분류센터를 설치해 부상자 긴급 처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부문은 구급차와 소방차를 출동시켰고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 측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